안녕하세요 엑소오티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5월 25일 저녁 8시 3분경에 3.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의 경계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지점입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과의 경계지역 즉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나 제도의 마리아나 오가사와 이즈제도 치치즈마, 다치조지마, 이즈오오시마가 움직이면서 뉴질랜드 마누아뚜 라인이 움직이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의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의 지진을 좀 보시면요 이제 이게 2021년 5월 24일 5월 24일날 오키나와 근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오키나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진이 지금 벌써 네 번째 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후쿠시마 쳤습니다 위치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5월 25일 첫 번째 지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5월 25일 두 번째 지진이 9만 모토를 쳤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세 번째 지진이 역시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미야꼬 섬 여기는 오키나와 남쪽 300km 지점이 있는데 거기 또 근해에서 또 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미야기형과 후쿠시마 근처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계속 지금 지진이 비슷한 거의 비슷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시면 제 눈에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 5월 22일 5월 22일날에 5.1의 강진 이 지진이 여기 보시면 이제 페루라든지 칠레 아르헨타인 남미 쪽입니다 그쪽과 가까운 지점인데 항상 보시면 저는 이쪽의 눈에 띄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 여기서 5.1인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보시면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 똑같죠 5.1 지금 보십시오 똑같은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 똑같은 5.1입니다 올해 3일 전에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에서 5.1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1월 5일날 똑같은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에서 똑같은 5.1 이때 1월 5일이었죠 2011년 그리고 3월 11일날 동일본 대지진 났습니다 그렇죠? 3월 9일날 미야기에서 7.3이 난 다음에 이틀 뒤 3월 11일날 9.1에 동일본 대지진 났는데요 보시면 똑같은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 1월 5일이죠 그리고 나서 2월 2일날 똑같은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에서 5.1 또 났습니다 2월 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7일날 서던 미드 똑같은 애틀란테 리즈에서 5.0 그러니까 이제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에서 똑같은 곳에서 보시면 1월 5일이죠 5.1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똑같은 5.1 1월 5일이죠 똑같은 5.1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5일입니다 2월 2일 한 달 뒤에 또 5.1 이때 계속해 가지고 그 이제 그 가고시마 큐시 가고시마 가고시마에 저기 그 사쿠라제마라든지 화산폭발할 그 당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일본 대지진이 나죠 그리고 나서 3월 21일날 나고 나서 4월 7일날 또 또 또 한 번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에서 또 5.0 지진이 납니다 따라서 이 라인 이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의 이 지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5월 22일날 지금 서던 미드 애틀란테 리즈에서 5.1이 났죠 따라서 이 이후에 재팬의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지진들이 추억이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 25일에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4번 났습니다 지진이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한 번 났죠 미야기형과 그 사이 똑같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구마모토 났죠 그리고 여기 미야코섬 오키나와 남쪽에 300km 지점에 거기 근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후쿠시마 또 경계 미야기형과 경계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또 매우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şen까지 받으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